이렇게 된 바에 케이스를 더스를 한다 죽으면 다시 하면 되는데 왜 압축을 하지 않지 일단 치고 전략과 반사신경 먹어 사드 먹지마 악역으로 싸워 맹도거나 나아지 한플이 더 좋은데 생존자만 잡혔어도 그냥 잡히고 상승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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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계없어 히히히히힣 히히히히히힣 제발 진짜 칩을 거 하나도 안 나오네 원래 케이스를 더슨 이렇게 하는 거지 죽으면 다시한다 다시 할거 같네요 그래 그러면 된거야 엎드려 살지말고 일어나서 죽어라 아 더 써야겠다 육강령 잡기에 너무 힘들 것 같다 맹독 이정도 돌렸으면 잡았겠는데 얘가 잡았다 딜 안 모자란다 야아 죽을건데 과상 빼줘 너 죽었잖아 뭐지? 다수 멸망했는데 가면도 있어가지고 뭐지? 다수 멸망했는데 잘삼아 딜 안 모자란다 캐릭터 카드 가드가 필요없는 카드 게임이다 바비 뒤에꺼에 독 먼저 걸렸으면 다 잡았겠다 맨들맨들한 돌 아 인공물드 아 인공물드 카운트 되게 어 예 속속하게 만들어주지 이걸만네 이걸 맞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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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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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왜 서톤빡 디라냐. 함 깎아도 잡았는데 안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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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디 잡냐 이거 막을 수도 없는데 아 개빡 내일 멈춰 제발 이즈 이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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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았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달팽이. 안 맞는 각. 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. 내버리. 내버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보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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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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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노야 셀카야. hmm hmm mvp의 어둠이 안녕하세요. 역배 달콤하니 역배 mvp의 어둠이 mvp의 어둠이 다 포 민포 뭐가 나지? 바포에서 발돌림 뽑으면 민포잖아 정답이다 연금술수 정답이다 연금술수 정답이다 연금술수 뒤져 가땅 민포 알만해졌다 민포떠서 펄치 쓰자 안창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파워포션 먹어볼게요 파워포션 파워포션 거의 다 했어 이런 파워포션 어쩔 티비 네 어 젖팩 어 젖팩 어 젖팩 너 게임 게임 못하잖아 팀장 너 게임 게임 못하잖아 배다 넌 먹어라 아싸 즐겁다 켜있을더스 심장을 놀라게 하라 어펙트 한번도 못했네 계단원 안 떴으면 어둠이 났을 때 시체로 발견됐지 위장크림, 가면, 쇠장, 매돌, 베개, 룬피, 어랄, 벨트, 가방 다 이랬다 일반 유물의 유쾌한 반란이네 이것도 일반 아니야? 일반, 일반, 고급 일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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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 오